청아의 근황은 광고에서 본 것 같긴 한데, 스파클링이라고. 뭐야 우리 스파클링이라고 하네. 신곡 이름이야. 그럼 이번에는 안무팀 누구와 같이 했어? 라츠카랑 같이 했다. 어우 라츠카랑 같다. 치카치카? 청아가 좀 알려줘봐, 포인트 안무를. 손가락 안무가 있는데 그냥 나를 톡 속에 만들어줘 할 때 톡 이것만 알면 돼. 이거 영철이 잘하는 건데 이런 거. 영철이 좋아하지. 톡 스파클링이 퍽 이렇게 터지는 시원한 느낌이 있네. 기포가 터지는 듯다. 내 메들리를 짧게 준비했는데, 마지막에 스파클링 나오면 따라해줄게요. 노래 알면 같이 뿌렸다. 어휘 Yi 잘 보셨어 발톱 잘 보셨어 야 이거 드디어 본다. 야 이거 진짜 처음 본다. 처음 본다. 우리 진해 처음 본다. 우리 진해 처음 본다. 학생도 봤는데. 학생도 봤는데. 짱사람이 있는데. 야 칼족마다. 네. 잘 하는 거. 하지 마세요? 조언 씨. 씻어라. 여우. 승관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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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. 승관리. 승관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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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. 2부. 야 청아야. 벌써 12시를 네 버전으로 우리 처음 봤어. 댄 비결하는 일부 가 alde의로 온 거잖아? 뭔가 도와드릴 기분이야. 막 돌려! 수환은 원래도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춤쯤 경훈이가 봤을 때 스파클링 춤 어떤 것 같아? 어.. 아 빨리말이! 야 그래도 편 들어줘네 자기 딱 가리라고! 이 얘기는 왜 되겠는데? 빨리말이! 괜찮다! 아~~ 알았어 알았어 아~~ 저 SEAP modeled 여쭍 아.. 아자 왠지 ишь 해외